안녕하세요. 네, 본 과목은 심리학개론 과목입니다. 우리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서 첫 번째 과목으로 심리학개론을 다루고 있죠. 본 심리학개론 과목에서 저희가 다룰 게 참 많아요. 심리학개론 안에는 여러 심리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담심리학도 들어가 있고요. 학습심리학, 인지심리학, 사회심리학, 또 연구방법론, 여러 가지 상담와 관련된 심리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심리학개론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심리학개론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는 참 넓어요. 참 넓어요. 그런데 이제 본 교재에서는 그렇게 넓은 범위들 중에서 그동안 기출되었던 것 중심으로 각 과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놨고요. 그래서 본 강의, 심리학개론 강의에서는 그 내용들,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.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상담심리학 관련해서 다루는 것들, 프로이드이론, 에릭슨이론, 그 다음에 융, 삐아제이론 이런 이론들을 다룰 거고요. 그 다음에는 또 학습심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룰 거예요. 그래서 고전적 조건용성이나 조작적 조건용성 이런 내용들, 또 강화와 처벌 이런 내용들도 다루고요. 그 다음에는 또 사회심리학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다룹니다. 최근에 사회심리학 관련된 내용들도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. 그 내용들을 본 강의에서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태도와 행동과 행태도,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, 나의 행동 이것과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관점 이런 내용들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인지심리학 내용도 다루죠. 인지심리학 기어, 저장, 인추 이런 내용들 다룰 거고요. 그리고 또 심리학 연구방법론 있잖아요. 상담 연구방법론. 그래서 연구방법론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개념들, 개념들 중심으로 본 교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발달심리학 관련해서 인간 발달, 청소년 발달, 노년기 발달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본 강의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. 본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심리학 개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심리학 개론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